만약 마음을 무너뜨렸어 어쩜 우린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습지만 예전엔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도 많이 하게 돼 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냐 수없이 많은 나날들 속을 반짝이고 있어 항상 고마워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 겠지만 그렇지만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늙은 후 없는 멍 속에 지 저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많은 나날들 속을 헤매이고 있어 항상 고마워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렇지만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너 같은 사람은 너밖엔 없었어 마음둘 곳이라곤 없는 이 세상 속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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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